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홍석입니다. 안녕하세요 후예입니다. 키노입니다. 안녕하세요 우석입니다. 영원이에요. 깨똘입니다. 우희씨가 한번 아 저요? 키노와 애들 다섯 글자 많네요. 사실이니까 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디오에 들어가지 않지만 키노가 마지막에 대화통이 나서 뒤에 떨어질 때 키노의 손소리가 있어요. 아 그거요? 맞아요 맞아요. 아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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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말 키노 같아요. 보여주세요. 오케이. 저부터 할게요. 그럼 랩파트 가겠습니다. 오케이. You got to know what it go. You got to know what it go. 오 좋아요 그게 사실 그게 킬링파트에요. 우석씨 한번 보여주세요. Stay with me. 아니 우주같은 꿈 보여달라고. 우주같은 꿈 그쵸? 예 역시. 야 눈에 띄는 누가 다 먹었니? 아 제가 눈에 띄는 얼마에 먹어서.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나? 아 오늘 좀 눈에 띄네. 음 역시. 저 일단 이제 3주차거든요. 네. 기존에 이제 2주 동안 보여드렸던 것보다 네. 좀 다른 느낌. 다른 느낌. 그리고 우리 영원이가 어쩌다 가죠. 어쩌다 가죠. 이제 곧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. 그리고 키노가 키싱부스 지금 하고 있어요. 라디오.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유토가 사운드클럽의 노래 굉장히 많이 열리셨어요. 그렇죠. 유토가 운동을 요즘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신원이가 네. 저 지금 되게 잘 먹어요. 신원이가 지금 잘 먹고 있어요.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석이 요즘 고민이 많아요. 예. 그래서 다단한 우석이의 모습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석이는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자 그러면 펜타곤 다 같이 인사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펜타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답. 하나 둘 셋. 안녕.